오, 맞네. 어, 됐어요, 됐어요. 맞나? 어? 야, 확실하네. 500번! 500번! 아, 이미. 이미 마음에 드셨어, 이미. 아, 뭐야, 그런데 왜 설레지? 아, 왜 설레냐? 너무 적극적인데? 근데 다온 님은 막 되게 쑥스러워하시거나 이런 건 없네요. 다온 님은 이런 게 약간 익숙해 보이는데? 이런 인기, 인기 받는 거 있어서. 뭐 하는 겁니까? 옆에서 서서 콜라 드시고 있어요. 저희도 잘 몰라요. 정말 저는 미소가 약간 해맑고 약간 거기에서 나도 그걸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친구를 되게 원하거든요. 가장 문제...